자, 이거 좋죠? 네, 알겠습니다. 번번호 안 돌려주고 계시죠? 번번호 안 돌려주고 계시죠? 한 번 한 번 따라오세요. 확인이 아닐까? 네, 설명하시고. 지금까지 나는 복도를 사도 그렇고 욕도를 사도 그렇고 추첨해서 한 번도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 오늘도 안 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 오늘도 안 들리는 사람 불안이 많아 버리세요. 이 불안이 많아 버리세요. 이 불안이 많아 버리기 때문에 예, 여기 추첨을 제일 많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우리 추첨 먼저 우리 사교 대회 분이시죠? 우리 누구 어떻게 잘 보이시죠? 아, 모르겠다고요. 자, 지금 여러분의 추첨 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그래도 우리 대표님 사장님 세 분이 추첨을 도와주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세 분께서 우리 사교 대회 분이시죠? 축축해주세요